안녕하세요 전기기사에 필요한 기초수학만 정리해드리는 전투수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7강에 이어서 오늘은 복소수의 연산 28단원을 해보겠습니다 28강 하기에 앞서서 27강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I라고 불리는 것을 J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왜냐 전기에서는 전류를 I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로 조금 바꿔가지고 복소수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리수는 루트3 뭐 이런 것들이고요 유리수는 그리고 파이 2 3.14 2.7... 이렇게 무한으로 가는 무리수 무리수는 그런 수고요 유리수는 3분의 2 3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유리수입니다 허수는 J3 J5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복소수가 됩니다 복소수는 실수 순허수 복소수 다 표현합니다 3 2분의 3 루트3 이런 것을 실수고요 순허수는 J3 J루트2 이런 것들이 순허수입니다 복소수는요 실수하고 허수 둘 다 있는 거예요 3 플러스 J3 2 플러스 J5 이런 것들이 복소수죠 그리고 복소수는 3 플러스 J5 라고 할 때 이쪽을 실수부 이쪽을 허수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 플러스 J6이 있어요 A 플러스 J B를 방정식을 구할 때 A는 뭘까요? 실수는 그대로 실수가 되어야 되고 허수는 그대로 허수가 되어야 됩니다 A는 3 B는 6이 될 수 있겠죠 또 켤레복소수라는 걸 배웠어요 켤레복소수 3 플러스 J8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구해라 그러면 허수부만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J제곱은요 루트를 벗겨지겠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27단은 빠르게 복습했고요 28단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측 연산으로 바꿔줍시다 복소수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며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개념을 알고 해야 돼요 복소수의 연산은요 그리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부끼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덧셈 해볼게요 3 플러스 6i가 있어요 더하기 2 플러스 7i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합니다 덧셈이니까요 3 더하기 2는 5 6 더하기 7은 13i를 붙여주죠 그리고 전기공학 전자공학처럼 표현을 하자면 5 더하기 J13 이런 꼴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J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옵니다 덧셈은 이렇게 하고요 뺄셈도 똑같아요 3 플러스 2i가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수부는 실수부 길이 빼주고 그러니까 1이 되겠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빼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i가 되겠죠 1i는 i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겠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치견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곱셈은 좀 달라요 곱셈은 위에 있는 개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곱셈 분배법칙은 꼭 알아야 돼요 8단원 분배법칙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자면 c 플러스 d가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래서 ac ad bc bd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공학으로 표현해 볼게요 3 플러스 j2 e 플러스 j3으로 해봅시다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이 6 분배법칙에 의해서요 3 곱하기 j3은 j9가 되겠죠 곱하니까요 그리고 j4가 되겠죠 3번 4번은요 여기서 중요해요 j2 곱하기 j3은 j를 2번 곱했고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여기 부분을 정리하자면 j2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6 날라가고요 j9, j4는 더해주면 j13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할 때 복소수의 연산, 곱셈을 할 때 분배법칙을 써야 되고 j2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3 플러스 j2 곱하기 5 플러스 j3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분배법칙 쓰면요 3515 그리고 33은 9 j9 더하기 j10 더하기 j2 제곱 23은 6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부분을 주의한다고 했어요 j2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6으로 바뀝니다 15 마이너스 6은 하면 9가 되겠죠 j9 더하기 j10은요 j19가 되겠죠 이게 최종값이 됩니다 곱셈 할 때는 j 제곱이 되는 부분을 주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수부끼리 계산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나눠셈은 나눠셈 하기 전에 미리 말해둘게요 복소수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거는 많이 나와요 분모에 복소수 있는 꼴을 못 봐요 복소수 있는 꼴을 못 봐요 안 돼요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꼭 알아두세요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안 된다 3 더하기 2 제2 그리고 2 더하기 제2로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실수로 실수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좀 어려운 말로 우리는 아까 전에 e 플러스 j2 켈레복소수 하면요 e 마이너스 j2라고 했어요 켈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됩니다 분모에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주면 같죠 여기다가 만약에 a를 곱하고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면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이 나누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켈레복소수를 분모에 켈레복소수를 곱해줍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저희 배웠으니까요 e 마이너스 j2 e 마이너스 j2 한번 켈레복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곱해볼게요 우선 분모부터 계산해볼게요 이거를 계산하면 분배법칙에서 e2는 4 마이너스 j4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j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j제곱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4 근데 마이너스 j4 j4 날라가네요 그래서 4만 남습니다 지금 분모가 8이에요 8 8분의 여기를 계산하니까 8이 나왔어요 왜요? 켈레복소수를 곱하니까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복소수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켈레복소수를 곱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었어요 실수 실수 real number 허수가 없잖아요 j가 없잖아요 i가 없잖아요 허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분자를 계산해볼게요 분자 이거 썼죠 3 2 6 마이너스 j 2 3은 6 더하기 j 4 마이너스 j 제곱 4에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니까 여기에 4 6 있죠 6은 4끼리 플러스 4끼리 계산하고 이거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면 6 더하기 4 는 10 그리고 마이너스 j6 j4 계산하면 마이너스 j2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됩니다 나눗셈이 보인다 허수에 분수가 보인다 허수가 분수꼴로 되어있어요 a분의 b 분수꼴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복소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켈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분모의 복소수를 없애줍니다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3번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 별표치고 꼭 알아두세요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강의만 보지 마세요 실제로 풀어봐야 돼요 강의 보는 거는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강의는 공부하는 척 하는 거라고 그래서 꼭 실제로 기본 문제 풀어보고 제가 풀어드리는 기출문제 복소수 부분만 꼭 해주세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복소수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4 마이너스 7i 3 더하기 2i 저희는 7i로 돼 있거나 j7로 돼 있거나 모두 복소수 표현이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수학책이기 때문에 i로 적었지만 i랑 j랑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i제곱은 j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해 볼게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요 7 마이너스 5i가 되겠죠 2번 6 플러스 3i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i 계산을 하면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줘야죠 마이너스 1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8i가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해주고 5i가 됩니다 이제 곱셈 어려운 곱셈 2 마이너스 3i 3 플러스 4i 이거는 분배법칙 써가지고 2 3은 6 더하기 8i 분배법칙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12i 제곱이네요 i 제곱은 뭐였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전체는 플러스 12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i 6하고 12 더하니까 18 마이너스 i가 되겠죠 4번 풀어볼게요 4번 복소수의 나누셈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1 마이너스 2i 2 플러스 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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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켤레복소수 2 마이너스 3i 2 마이너스 3i 2 마이너스 3i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수학은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통분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분모가 실수면은 통분하기가 쉬워요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하는데 전기기사 시험에서는 복소수, 분모를 복소수로 놔두는 꼴을 못 봐요 전기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분모부터 계산할게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왠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니까 분모가 실수가 된다 2 2 2는 4, 6i 마이너스 9i 제곱이네요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계산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 j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죠 9가 되고요 앞에 4가 있네요 4 더하기 9 13이 됩니다 분모가 13이 됐어요 켤레 복소수를 곱하니까요 2 플러스 3i가 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3i 3 플러스 3i가 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3i 5 플러스 2i가 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2i 계속할까요? 6 플러스 3i가 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3i 7 플러스 2i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 7 마이너스 2i를 해주면 됩니다 그만할게요 분자 계산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i 쓰고 해볼게요 2 마이너스 3i 전기전자공학으로 해볼까요? 이거를 1 마이너스 j2 2 마이너스 j3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때는 i로 쓰고 어떤 때는 j로 쓰고 복소수를요 그러니까 이 룰에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분배법칙 분배법칙 1 2 3 4 곱해줘야죠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마이너스 j3은 마이너스 j3 마이너스 j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j4 그리고 네 번째 거 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되고요 j제곱하고요 2 3은 6이네요 근데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 그래서 실수부끼리 마이너스 4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마이너스 j7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꼭 기본 문제 푸시고요 제가 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말 이제 계산해보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된다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복수수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2 플러스 3은 3 플러스 2 둘 다 5잖아요 복수수도 마찬가지에요 j1 더하기 j2 j2 더하기 j1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만 해볼게요 j1이 2 플러스 3아이다 j2가 5 플러스 2아이다 라고 하면은 2 플러스 3아이 더하기 5 플러스 2아이는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곱셈도 분배법칙도 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 다음 계산하시오 기본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답 맞춰보세요 답 여기다 적지 마시고요 풀이 과정도 여기다 적지 마세요 틀린 거는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꼭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수의 성질에 있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기 뺄셈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3분의 1 잊지 마시고요 15 더하기 마이너스 20 하면은 마이너스 5고 뒤에 마이너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8 j2 마이너스 j14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j12가 되겠고요 뒤에 j10이 있네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j2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계산기 돌려보면 된다 어떻게 계산기 돌리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j3분의 2 이거 계산기 돌리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67이고 이게 0.67이다 되셨죠 여기 부분 해볼게요 이건데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그러면 분모 해보면요 5 플러스 j5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분배법칙 써서 하면은 50 더하기 j75가 되겠고요 이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있다는 거 조심하고요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50 j가 되는데 j 앞에 쓸까요 이렇게 되는데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요 5 플러스 j5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j25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재산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j5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또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켤레복수수를 곱해서요 우리는 켤레복수수를 곱하면은 자기 자신인데 분모를 실수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5 플러스 j5 마이너스 25 플러스 j25인데 분모분자에 뭐를 곱해요 5 마이너스 j5 분모에 켤레복수수를 곱한다 5 마이너스 j5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안 바뀌잖아요 계산해볼게요 분모는 분배법칙 써서 25 마이너스 j25 플러스 j25 마이너스 j제곱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분모는 분모는 이거 이거 날라가서 그리고 이거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랑 없어지죠 플러스 25가 되고요 그래서 분모는 50입니다 50 그리고 또 위에 거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고요 마이너스 125 플러스 2번 하면요 j125가 되겠고요 그리고 j125 되고요 마이너스 j제곱 125에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플러스 125가 되겠죠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날라가고요 j 250이 되겠네요 이거 이거 계산하니까요 계산하면요 그럼요 j5죠 50 나누기 250이니까요 그래서 j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30단원 극자표에서 합니다 30단원 극자표 우리는 j5까지만 구할 거예요 이거 어렵네요 하드하네요 해볼게요 삼상이고 중성선이 0이어야 되니까 회로이론 공식에 이해해가지고 ia icb ic가 되는데 이건 0이에요 근데 지금 ia하고 ib를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ic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 여기 부분이 0이 되면 돼요 왜냐면 3분의 1은 0이 될 수 없어요 3분의 1 곱하기 0이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0을 만들어주자 계산하면요 ia는 15j2 ib는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ic는 몰라요 ic는 몰라요 그래서 ic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ic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니까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5 j12 ic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ic는 이걸로 바꿔주면요 이거를 이쪽으로 우항으로 넘기면은 각각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넘깁니다 5 플러스 j12가 되겠네요 그래서 ic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피던스 임피던스 이거는 저항 저항은 실수 인덕터는 허수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 인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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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이거를 임피던스 0.32 더하기 j 를 해준 다음에 인덕터만 더해줍니다 1.25 더하기 1.75 이런식으로 하면요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하는거죠 그래서 0.32 더하기 j 5 가 되는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이건 불평형이에요 불평형 불평형이기 때문에 영상전류를 구해봅시다 3분의 1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이걸 해주면 됩니다 그냥 복수수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에요 16 더하기 j2 플러스 ib는 마이너스 20 j9 더하기 i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j10 이네요 이거를 계산해주면요 실수분은 실수분은 형제분이 허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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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희분은 실수분은 16하고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고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6 j2하고 j9 는 마이너스 j7 그런 다음에 j10을 더해주면 플러스 j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요 분대법칙 써가지고요 3분의 1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J가 되겠네요 6번 복소 전력 나오면 켤레복소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는 켤레복소수 VI인데 켤레복소수 V 여기에 전압이에요 전압이 100 플러스 J50이니까 전압이 이거니까 켤레복소수 전압은 100 마이너스 J50이에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J50 곱하기 I를 해주면 됩니다 3 플러스 J4 해봅시다 분배법칙 300 더하기 J400 마이너스 J150 마이너스 J제곱 200이겠네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200이 되겠고요 그래서 300하고 200 계산하면 500 플러스 J2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소비전력 물어봤으니까 여기 실수부 해주면 되겠네요 2번 그리고 복소 전력 P는 전압 켤레복소수 하고요 I를 곱해주면 되는데 전압이 여기 있네요 100 마이너스 J20 8 플러스 J6 7번하고 8번 숫자만 다르게 나왔죠 해볼게요 800 더하기 120은 920입니다 여기 8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전력은 여기 앞부분 여기 앞부분을 써주면 됩니다 2번이고요 2번이네요 8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0.7 곱하기 0.9는 7 9 64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J19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분모에 허수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도 J 여기다도 J를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허수이기 때문에 순허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J 마이너스 0.3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9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J가 되니까 J0.36 그리고 190이 되겠네요 이거를 계산기 돌려보면은 J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거를 또 풀면은 0.7 곱하기 0.9 마이너스 1 J1.95 곱하기 J10의 마이너스 3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 순허수이기 때문에 켈레복수수를 곱하지 않고 분모 분자에 J를 곱해요 계산하면요 이거는 7,9,63 63하고 63이니까 0.63이니까 이건 37 분모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0.37 그리고 J를 곱하면 되겠네요 분모는요 J,J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되겠고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승승이에요 이거 이거 계산하면 J190이 됩니다 이건 계산기 돌려보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13번부터 해볼게요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R,J 오메가 L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거는 병렬 공식이라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 모양이 없어요 꼴이 안 보여요 보기에 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J 오메가 L J 오메가 L J 오메가 L 분모 쪽에 J 오메가 L분의 1이 있어요 여기도 J 오메가 L분의 1이 있고 1번은 분모 쪽에 J 오메가 L이 있지 않지만 아 이건 2,3,4가 분모 쪽에 J 오메가 L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두 다 분모 분자에 J 오메가 L을 곱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곱해보자 여기는 곱셈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면 되고 여기는 덧셈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다도 해주고 여기다도 해주고 계산해봅시다 그러면은 분모 계산하면은 J 오메가 L J 오메가 L 날아가니까 R분의 J 오메가 L을 R로 나누니까 J 오메가 L R이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R이 여기 순서 바꿨어요 교환법칙에 이해하세요 1 플러스 J 오메가 L R이 되는데 우리는 분모에 허수가 있는 걸 싫어해요 허수가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 부분 분모 분자의 허수를 곱해줘요 분자에 곱했고요 분모의 허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R분의 1 더하기 J R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L 이거는 마이너스는 앞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R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L J 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여기에 없어요 근데 오메가는 앞으로 뺐네요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꿔주느냐 J를 앞으로 빼서 오메가 L 분의 R 이러면은 답은 3번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허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16번 해볼게요 16번 나머지 거는 차근차근 해볼게요 V는 ZI라는 회로이론에서 공식이 있는데 이걸 한번 곱해봅시다 Z가 15 플러스 J4 복수수의 개념을 알았어야 됐죠 I는 O 2 플러스 J니까 분배법칙 해가지고 10 J5 라고 할게요 이거를 계산해봅시다 10 플러스 J5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150 플러스 75 J 더하기 J 40 더하기 J 제곱 5 4 20 이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되고요 130 더하기 J 115요 115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는 답이 5나 10으로 묶었네요 5로 묶어봅시다 5로 묶으면 26 왜냐하면 10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115이기 때문에 10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5로 묶으면 J2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또 17번이 쉬워가지고 17번으로 풀게요 전류 I는 J5 J5 마이너스 J20 분의 100으로 정리가 됐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차피 쉽네요 복수수는 복수수끼리 되어있네요 J10 마이너스 J10이 되겠고 100이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분모에 복수수가 있는 걸 싫어한다 허수를 없애줍시다 어떻게 없애죠 분모 분자에 허수 J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J제곱 10이 되고요 100 J가 되겠죠 이거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없어져요 그래서 10분의 100 J가 되겠고 이거는 10 J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J10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AB의 전압 J5 마이너스 J20 J10을 계산해봅시다 이거 앞에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J15 곱하기 J10은요 복수수는 복수수끼리 어차피 허수부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여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J제곱 150이 되겠네요 그러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없어지고 150만 남겠네요 그래서 150이 됩니다 이제 안 풀었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10번 맞죠 마이너스 J30 더하기 80 곱하기 J60 80 더하기 J60 이거는 병렬법칙 쓴 거네요 병렬법칙 쓴 건데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분모의 복수수가 있네요 현례복수수를 곱해야죠 그러면은 여기를 계산해봅시다 어떻게 현례복수수는 뭐죠? 80-J60 80-J60 계산을 차곡차곡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례복수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Z는요 28.8 J84 이거를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리해야죠? 분모 분자의 현례복수수를 곱해라 현례복수수 어떤거죠? 28.8 플러스 마이너스 J84 분모에다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분수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28.8 마이너스 J84 이렇게 하면은 분모는 실수가 되고 분자는 복수수가 되지만 우리는 분모만 실수가 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여기는 실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한번 계산기 돌려보세요 11번은 계산기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4 플러스 J3 100 플러스 J20 이거는 현례복수수를 곱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4 마이너스 J3 4 마이너스 J3 분모에 현례복수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모부터 해볼게요 4 4 16 마이너스 J 12 플러스 J 12 마이너스 J 제곱 3 3 5 9 이거를 계산하면요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9가 되겠네요 25가 되고요 400 마이너스 J300 더하기 J80 마이너스 J제곱 32 6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 이거 더하면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460 J2 220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4 4 16 더하기 3 3은 9 하니까 25가 되니까요 이거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25분의 4 60 마이너스 J 220 25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2개이니까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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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돌려보면 이거를 돌리면 18.4 이거를 돌리면 8.8이 나옵니다 12번 해볼게요 203 플러스 J4 어떻게 정리해줘야 될까요 3 마이너스 J4 켤레복수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3 마이너스 J4 계산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3 3은 9 마이너스 J3 42 더하기 J3 42 마이너스 J제곱 1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앞에 마이너스랑 없어지고 16이 되겠네요 여기 부분은요 그래서 9 더하기 16은 25 이거 계산하면요 600 마이너스 J80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200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J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또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니까요 8 8로 되니까 38에 24 마이너스 J32 I2도 해볼게요 I2 204 플러스 J3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켤레복소수를 곱해준다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 한번 해보세요 반복이니까요 켤레복소수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주세요 14 15만 하면 되네요 여기 부분 계산해봅시다 4 플러스 J3 100 100 플러스 J20 이에요 뭐 곱하고 싶어요? 분모의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뭐죠? 4 마이너스 J3 4 마이너스 J3 계산하면 됩니다 15번 여기 부분 해볼게요 병렬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E 플러스 J오메가 E 곱하기 J오메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켤레복소수를 곱해준다 간단해요 왜냐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꼴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준 겁니다 이거는 사실 곱하기 2라고 같아요 계산해주니까 이거를 계산해볼게요 이거는 좀 새롭네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2 J4 오메가가 되겠네요 이것만 곱해지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니까요 그리고 J제곱 오메가 제곱 2가 되겠네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요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2제곱 4가 되고요 마이너스 J제곱 오메가 제곱 이거를 또 정리해주면 돼요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을까요? J제곱은 마이너스 1 J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위에거 정리하면 J4 오메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요 2가 되고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4 4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복소수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요 기본 문제 탄탄히 하셔가지고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복소수 개념 이거 정말 많이 나와서 기출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복소 꼭 해주시고요 복소수는 나누기랑 곱셈 까먹지 마세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